Father God, you know my way. I have full confidence in my covenant walk with the Lord Jesus Christ. In Jesus' name, Amen. 안녕하세요. 땀이 나지 않은 BT, 말씀 BT입니다. 오늘은 10편 1장 마지막 절인 6절 말씀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10편 1장 여러분 쭉 암송해서 아시겠지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명백하게 그 차이를 하나님께서 묘사하십니다. 이 마지막 절에도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또는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멸망한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나의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아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암송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로 의인이 된 나의 그 길을 인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주님이 아신대요. knows the way of the righteous. 의인들의 길은 아신다. 하지만 the way of the ungodly shall perish. 악인들의 길은 shall perish. perish 하면 멸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멸망하느니라.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큰 소리로 따라 읽습니다. 자 다음 문장이요. 자 이제 전체 문장을 저와 한목소리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익을 때까지 무한번복입니다. 시작! 자 이제 안 보고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시작! For the Lord knows the way of the righteous, but the way of the ungodly shall perish. For the Lord knows the way of the righteous, but the way of the ungodly shall perish. For the Lord knows the way of the righteous, but the way of the ungodly shall perish. 여러분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언약의 길에 대해서 완전한 자신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We have the full confidence in our covenant walk with our Lord Jesus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의 길, 언약의 동행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이겠죠. 어떤 것도 우리 구원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깨어나야겠죠. 자기 기만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돌이켜보기죠. 바울이 그랬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하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언약적인 동행을 언약적 관계, 언약적 동행을 평생 누리다가 The eternal city of God 하나님의 그 영원한 도시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정말 너무 기대가 됩니다. 천년 왕국 하나님과 함께할 그 천년 왕국 The millennial kingdom I'm looking forward to the day of millennial kingdom For the Lord knows the way of the righteous But the way of the ungodly shall perish Psalm chapter 1 verse 6 In Jesus name Amen